그렇다면 이번 대책이 과연 자본시장의 활력을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자칫 대주주들의 배당만 높여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진중 기자가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한다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저가 PBR, 즉 저평가주로 관심을 받던 금융주들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세제 혜택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정작 국내 자본시장, 증시는 냉담한 분위기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 이익을 주주배당 등에 활용하면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깎아줬던 기업 소득 활류 세제의 재탕이라는 게 시장의 반응입니다. 여기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지배주주, 경영진, 이사들이 주체가 돼서 주주보호 의무를 포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정작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자발적인 개선 계획을내놓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정경유착의 오랜 관행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종종 관치 논란을 일으키는 정부의 개입이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